외국어로 된 가수 이름을 혹은 노래 제목을 얘기할 건데 잘 듣고 우리말로 빨리 바꿔서 말하면 돼. 영철부터 시작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. 영철이 유리한데. 영철이가 있구나 우리. 바로 들어오는구나. 자 문제 낼게요. 레드 벨벳. 하나 둘 셋. 빨간. 비루도? 비루도가 뭐예요? 비루도 뭐야? 뭐라고 바꿔야 돼요 레드 벨벳. 빨간 융단. 융단 정도. 화사 간다. 뉴 진스. 하나 둘 셋. 새로운 청바지. 정답. 이렇게 하는 거야. 민희준 누나 아니야 민희준 누나? 자 쉬운 거 하나 낼게요. 슈퍼 주니어. 하나 둘 셋. 슈퍼 어린이들. 슈퍼가 영어잖아. 가게 가게. 우량아. 어떻게 얘기해. 우량아도 맞지.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어린이들. 큰 아이들. 갑자기 우량아 나왔다고 너? 어떡해. 날때 몇 킬로였어요 날때 몇 킬로. 흰철이 하이라이트. 하나 둘 셋. 불빛. 아니 하이라이트. 그 부분에. 그 부분에 하이라이트. 너무 좁이야.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절정 이런 느낌이지. 절정 명정. 아 근데 그. 어렸지. 갑자기 나왔죠. 샌비 샌비. 자 가볼게. 솔라. 떨려. 위너. 하나 둘 셋. 승자. 출발. 잘하네. 똑똥하다. 빅뱅. 하나 둘 셋. 블랙홀. 대폭파. 그래 그래 그래. 대폭파. 그렇지 그렇지. 아쉽네 아쉽네. 긴장하면 다 된다고. 그렇지. 릴렉스하게. 자 호동이 간다. 릴렉스하게.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. 그냥 듣는 거야. 원더걸스. 어? 하나 둘 셋. 궁금하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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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궁금하다. 궁금하다. 원더걸스 해야지. 여자친구들. 피인이 한번 가볼게. 신동 트와이스. 하나 둘 셋. 아 뭐라 했어. 여보. 여자친구들. 이거 안 나오네 바로. 두 번. 두 번. 두 번. 자 갈게요. 브레이브걸스. 하나 둘 셋. 구통영. 아 맞긴 맞지. 맞긴 맞지. 예스. 아 이거 맞지. 맞긴 맞지. 아 이거 맞지. 그리고 끝나고 나면 뜯지 말려주세요. 아 용감한 소녀들이요? 아 그렇게 해가면 돼요. 자 자동 갈게요. 에코. 하나 둘 셋. 이거 울리는 거에요. 이거 울리는 거에요. 이거 울리는 거에요. 이거 울리는 거에요. 울리는 거에요. 야 에코는 이상민이지. 뭐에요. 그건 코코야. 조. 조. 아니 왜 에코가 저렇게까지 가냐. 에코가 코코까지. 메아리. 메아리. 이런 느낌이지. 메아리. 에코는 애매했다. 걸스베이. 하나 둘 셋. 여성날. 맞죠? 맞지 맞지. 맞지 맞지. 시스타. 하나 둘 셋. 바다의. 자매들. 땡. 그것도 되네. 바다의 별. 바다의 별. 스타를 생각 못했냐. 내가 스타를 몰랐겠냐. 모르지. 추. 끝난다. 추. 자 사랑해 감사합니다. 너무 재미없어. 우리 매일 한 번 하고 끝나요. 아 슈퍼주니어가 뭐에요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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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싸움입니다. 우리 휘인이도 껴줍니다. 여기다. 화사부터 갑니다. 야 잠깐만 이러면은 놀란다 이렇게. 휘인이 혼자만 다른 회사고. 이 게임에도 보라타입을 하는 사람은. 왜 그렇게 해. 그래 휘인도 껴줍시다. 왜 그래. 휘인도 껴줍시다. 자 갈게요 화사부터. 브로스. 하나 둘 셋. 형제들. 정답. 그렇지. 자 솔라. 언타이틀. 하나 둘 셋. 제목이 아니다. 정답. 오 마이걸. 하나 둘 셋. 놀라운 여자. 나의 손이야. 나의 손이야. 아 맞네. 자 화사. 투투. 하나 둘 셋. 불돌. 정답. 우와 잘한다. 설마 룰라 나오나? 노이즈. 하나 둘 셋. 소음. 오 그렇지. 나 이 자리. 다이나믹 듀오. 다이나믹 듀오. 하나 둘 셋. 복합적인 형제. 주선복합에서. 주선복합에서. 애매하니까. 여기까지 한번 정답 들어보고. 브라운 아이드 걸스. 하나 둘 셋. 갈색 눈동자 여자들. 정답.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아 이 노래 너무 신났어. 여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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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인아.